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세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역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쇄하는 것일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사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공화국 열전에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3권분립의 자해공갈단장 민복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 명확하게 적시해놓았듯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에게 위임하여 선출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사하게끔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이 선출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들 중 어느 한 곳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게끔 그리고 적절히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3권분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가의 대표 지도자로서 행정을 통솔하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가나 국민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 선언하는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인 3권분립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혹시나 국가행정의 수반 대통령이 제 아무리 권력을 악용 남용한다 한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제 아무리 권력을 악용 남용한다 한들 사법기관인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판결만 해준다면 설사 그릇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여 위험에 빠진 국민들도 큰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권력자들의 횡포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에게는 고도의 법치식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종보다도 올고든 양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관조차도 인간인지라 판결에 있어서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부여했고 3심 대법원에서의 재판에서 해당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중대한 판결일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총 14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을 내리게끔 하는 등 몇 차례의 재판을 통해 혹시나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만큼은 없도록 사법 절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법 시스템 위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반역자로 몰려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옥에 갇혔어야 했거나 심하게는 사법살인까지 당했어야 했을까요? 제 아무리 군인 박정희가 총카를 앞세워 우리 대한민국을 18년 동안 독재하든 제 아무리 김영욱이나 이후락 같은 악명 높은 남산의 부장들이 지독한 고문을 가하든 제 아무리 신직수나 김기충 같은 법기술자들이 온갖 장끼를 부린다 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곧게 제 역할을 해왔다면 과연 그런 불상사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당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는 자신들의 안의와 출세를 위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인간들이 존재했고 무려 10년 2개월 동안 인면수심인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3권분립의 자해공갈단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법부 수장을 역임한 대한민국 최장기 대법원장 민복기입니다. 민복기는 박정희보다 4살 위인 1913년생으로 이완용의 절친이자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적 8인 중 한 사람인 민병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교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일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후 1938년부터 경성지법 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왕으로부터 귀족 자기까지 하사 받은 조선귀족 친일매공로 민병석 의 후광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법관으로서 승승장구한 민복기는 광복 이후에는 처벌받거나 숙청되기는커녕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법률기초 국장과 법률심의국장을 겸임하다가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검사로 자리를 옮기며 판사에서 검사로 직을 바꾸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이승만 정권에서는 법무부 법무국장 대통령 비서관 법무차관 서울지방검찰청장 외자 구매처 차장 초대 해무청장 등을 거쳐 1955년 대한민국 제5대 검찰총장 에까지 올랐습니다. 민복기는 친일매공로 올스타 경술 국적을 아버지로 둔 덕에 일제강점기 에는 경성지법 판사로 광복 이후 미군정기 에는 미군정청 사법부 와 법무부의 고위관료로 이승만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에까지 등극하며 법관으로서는 충분히 출세한 그의 커리어도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은 그에게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군 소장 박정희는 군부 반란 세력들을 이끌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 국가재권 비상조치법을 앞세워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산시키고 군인들이 재판장을 하는 혁명재판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국가재권 최고회의 가 행정입법 사법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특히나 박정희 군정은 군인들을 대법원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에도 감독관 으로 파견하고 기존의 판사들을 재임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법관들을 대거 면직시켰으며 재임명된 법관들에게 도 군대의 정훈장교들을 동원하여 5.16 군사정변에 대한 의의와 과업 등에 대해 특별교육하는 등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장악하기 위해 마치 군사작전하듯 온갖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 아무리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하고 입맛에 안 맞는 판사들은 속간했다고 한들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한 법관들이 고분고분 자신들의 혀처럼 굴리는 만무했고 쿠데타 직후 불안정한 정세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확실히 역할을 해줄 고참 법관이 필요했는데 뼈대 있는 친일매국노 집안 출신으로 일찌감치 판사와 검사를 두루 거쳐 검찰총장 까지 역임했던 민복기는 박정희 군정이 찾고 있던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 습니다. 이에 민복기는 1956년 검찰총장 해임 직후 5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해오다가 1961년 8월 29일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맹활약하기 시작했고 공측에 복귀한 지 불과 2년도 안 된 1963년 4월 대한민국 제16대 법무장관 에 등극하여 박정희 군정의 핵심 법기술자로서 민주주의 3권분립 훼손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나갔습니다. 셀프 민정이왕에 성공하며 출범한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첫 내각 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법무장관 민복기는 1964년 한일협정을 매국 행위로 내모는 국회의원 김준현의 체포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까지 나가 구애했고 남산 멧돼지 김영욱의 중앙정보부가 졸속수사 강압수사로 송치한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불법고문과 증거 불충분 등을 내세워 기소를 거부하자 대한민국 법무장관 으로서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자행한 인권유린을 두둔하며 기소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인사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검찰총장 신직수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압박하여 결국 기소하게끔 만들었으며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에는 김두한 의원이 투척한 똥물을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사건의 은폐 축소를 위해 몸바치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뒤로한 채 자신을 신임해준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고재벌 3섬과 박정희 정권의 정경유착에 민낯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카린 밀수 사건의 여파는 날이 갈수록 커져 갔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을 두둔해왔던 법무장관 민복기도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순 없었습니다. 여론과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장관 에서는 해임해야 했지만 법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던 민복기 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는 멈추지 않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법무장관 경질 직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민복기를 1968년 대한민국 제5대 대법원장으로 더욱 급을 올려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친일매공로 경술국적 민병석의 아들로 1938년 일왕의 충성을 맹세 하고 법관 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히 30년 만에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에 등극한 민복기는 이때부터 더욱 높골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자발적으로 훼손하는 것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제5대 대법원장 민복기는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삼성개헌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유린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1971년 대한민국 제11대 검찰총장 신직수가 법무장관에 오르자마자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을 동원하여 번번이 자신이 지휘한 시국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 형사지법 판사들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뒤집어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촉발된 사법화동 당시에는 관련 판사들 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 형사지법 판사들을 비롯해 전국 판사 총 153명이 사표를 내면서까지 박정희 정권의 사법부 탄압에 맞섰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건에서도 선배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후배 판사와 기록검토 끝에 관련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수석부장 판사 등 사표까지 내던진 동료 판사들과 더불어 사법 절차 안에서도 어떻게든 탄압에 저항했던 법관들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수장 으로서 정권 차원의 사법부 탄압에 대해 맹비판하기는커녕 이렇게 확대되고 있던 사법화동을 사소한 개인사건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 되려 박정희 정권과 검찰을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주목하며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뻔히 알만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 자해공갈 단장을 자처한 민복기는 1971년 사법화동 직후 박정희 정권이 대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깔아뭉갠 1972년 10월 유신에서도 우리나라가 통일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국가정치 권력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양식 또한 이에 발맞추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군정이 제정한 제3공화국 헌법보다도 훨씬 더 삼권분립 의 원리를 훼손시켜 박정희 독재 체제를 갖추게 한 유신헌법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등 또 다시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내다 팔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저버린 채 유신 독재에 납할 수가 되었습니다. 10월 유신 직후 득표율 99.92%에 달하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연임하는 것까지 성공하며 유신헌법을 통해 법관추천회의 마저 없애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손에 쥔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자해공갈단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대한민국 제5대 대법원장 민복기에 대해 크게 감명하며 대한민국 제6대 대법원장으로 또 다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에 재임명해주는 것으로 민복기에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 고 있는 박정희 독재 체제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당장 직을 내던지고 거세게 항의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대한민국 제5대 대법원장 에 이어 1973년 대한민국 제6대 대법원장도 넙죽받은 민복기는 박정희 유신정권이 법관 재임명을 통해 평소 자신들에게 수능하지 않던 법관들을 다 자르는 것에 앞장 섰고 1974년부터 긴급조치를 앞세워 본색을 드러낸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정에 발맞춰 중앙정보부장까지 오른 또 다른 법기술자 신직수와 함께 10년 전 끝내 빨갱이로 확실히 역지 못했던 인혁당을 또 다시 꺼내 들고와 당시 민청학년의 배후로 갖다 붙인 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유신 반대운동을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뒤집어 씌우며 대한민국 제6대 대법원장 으로 대법원 재판장 역할까지 수행하며 끝끝내 사법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민복기는 법으로 자신의 판결로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1978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려 질서 확립의 공 으로 태극 무궁화장까지 받으며 정년 퇴임할 때까지 무려 10년 2개월 동안 역임했던 대한민국 최장기 대법원장 으로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에 대해서 상고기각 원심 확정 판결 을 가열차게 내리는데 앞장서 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를 깡그리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박정희 유신 독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친일매공노 무려 경술국적의 아들 로 태어나 일왕에게 충성맹세한 것만으로도 벌 받았어야 마땅했던 그였지만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을 거쳐 대한민국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에서까지 대한민국 제5대 검찰총장 대한민국 제16대 법무장관 대한민국 제5대 6대 대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최고 출세한 법관으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